매년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지구온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. 서울시에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시민자발적 에너지 절약 운동인 에코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립니다. 생활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연 최대 10만원어치를 돌려받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. 에코마일리지는 전기, 수도,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. 최근 2년간 내가 사용한 에너지를 평균 내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용량을 5% 이상 감소하면 되는데요. 5%에서 10%가량 절약했으면 만 마일리지, 10%에서 15% 감축은 3만 마일리지, 15% 이상 달성했으면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.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요. 모바일 문화상품권, 티머니 충전권, 아파트 관리비 차감 결제도 가능합니다. 가입 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